쪼타임이나 10조에 한정한다면 어떤 데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광고가 아 술 광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로 술 광고 들어오면 협찬도 바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일품진로 쫙 깔죠 아 깔고 한다 일품진로에 마셔도 드립니까? 얼음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술 두 번째는 진로 어.. 신세계? 신세계는 뭐죠? 종용진 회장님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야구말고 축구에도 좀 아 신세계? 신세계 일본 광고도 괜찮아요 일본 거 락교 오이시우마이 아그삭 아그삭 사심이네 락교네 천생연분이네 다대기 광고 어떠냐 괜찮아요 좋죠 다대기 광고 한 손에 물냉면 한 손에 다대기 물냉면 먹다가 다대기 넣으면 두 가지 마시죠 물냉면 먹다가 다대기 섞으면 두 가지 맛보죠 여러분 궁금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은 두 선수의 엇갈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연결이 잘 되네 물냉면과 다대기 그죠? 알았어요 간짜장과 짬뽕 알았어요 아주 예 막상막합니다 해리케인과 엘링 홀란드 네 사실 해리케인이 이렇게 약간 갑자기 맥이 확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뭐 나이가 좀 있는 선수니까 네 뭐 정말 최고의 어떤 스트라이커들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레반도프스키 뭐 해리케인 홀란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막 이적 시장에 또 핫핸 선수가 이 둘이 케인과 홀란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웃겨요 둘 다 이적설이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누구는 이적설 막 뜨겁고 결국은 이제 팀에 머물렀다는 것 때문에 마상을 당했고 네 누구는 이적설이 막 뜨거운데 그냥 똑같이 팀에 남았는데 떡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상과 떡상 네 아니 이게 뭐냐는 거야 주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니 두 선수 다 다 최고의 선수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적 시장이 정말 핫한 매물들이었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네 결국은 이적설은 나왔는데 둘이 똑같이 그냥 머물렀는데 왜 누구는 마상을 입어서 떡낙하고 누구는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냐 네 요 얘기를 한번 에이전트로서 해 주시고 예예예 마무리를 만약에 슈퍼에이전트 아닙니까 코리아에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요럴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상과 떡상이 합치면 진상이 되지요 진상이 되지요 아 사진 진짜 미친 거 몰랐다 진짜 아니 혼란드입니다 혼란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았어요 이적설은 뜨거웠잖아요 이적설은 뜨거웠는데 네 급할 게 없으니까 네 일단 지금 보세요 이번 시즌입니다 분데스리그에서 다섯 경기에서 무려 일곱 골과 네 개 도움 네네 챔피언스리그 포칼 다 골 넣고 있어요 네 올 시즌 다 합치면 일곱 경기에서 열한 골과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적 시장 가치도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적설 나왔는데 남았는데 여전히 막 지금 거의 괴물의 최고였던 스트라이커의 폼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가 미친 캐릭을 그 역할을 해주면 그 이적료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남았는데 여전히 괴물 최고의 폼인데 그냥 남았어요 이적설이 있었는데 완전 다른 선수에요 네 레비랑 쇼불 저기 디스커션을 아직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네 남았죠 남기로 한데 대신에 뭐 보내준다 어쩐다라는 뭐 조항이 있겠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완전 다른 선수의 스탯입니다 이번 시즌 보세요 프리미어리그 골 없습니다 6경기 뛰었는데 네 도움도 없어요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어요 사실 컨퍼런스리그 3티어 대회잖아요 상대가 워낙 뭐 약체였으니까 네 또 리그컵 좀 떨어지는 그래도 컨디션 회복은 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여기서만 이제 골을 놓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선 그런 데다가 지난 이번에 이제 지금 에이미치데이 잉글랜드 대표로 갔잖아요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정말 최악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막 BBC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선발로 나왔는데 21번의 터치만 했어요 골 당연히 없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후반전 얼마전 빼버렸습니다 네 아니 토트넘에서도 이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된다 홀란드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홀란드는 왜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느냐 네 사실 급할게 없어 그럼요 네 토트넘은 뭐 자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고 싶었는데 뭐 말도 안되게 서로 막 하다가 갈등 때문에 멈춘게 아니야 네 네 초쿠단장이 영입을 잘한거에요 본인이 다른 구단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과다 지출했거든 그 당시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 이상인거죠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부지기수에 상승폭이 됐고 활약상도 뭐 이제는 거의 뭐 에이스야잖아요 월드클래스에 탑클래스에 에이스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홀란드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러가지로 다 급할게 없는게 나이도 21살이야 2000년생이고 바이아웃도 있어 네 바이아웃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바이아웃을 나중에 이제 지불하는 7월부터인데 지불하는 팀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네 바이아웃이 뭐 한 1040억? 네 그 정도 그런데다가 이제 뭐 사실 팬들은 혹은 데려가려고 하는 팀은 저 에이전트가 싫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라이올라라고 하는 어쨌든 선수에 대한 목을 최대한 챙겨주는 저 사람이 있어 그럼 뭐 아 나는 뭐 에이전트 믿고 그냥 갈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퍼도 많이 때려요 지금 관심있다는 팀도 많아 네 바르셀로나도 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첼시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뭐 홀란드가 움직이겠다고 하면 뭐 급할게 없잖아 아무데나 갈 수도 있어 이런거고 선택자죠 이제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네 그런데다가 팀도 챔피언스리가 나가고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아 난 챔스 뛰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이런것도 없어 네 그냥 여기 남아왔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지금 챔스도 뛰고 뭐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할거고 나이도 어려 아 근데 이게 이 선수가 대단한게 뭐냐면 아 대단한거 계속해서 이적설이라던지 옆에서 찔러대는 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많지 흔들리지 않고 경기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거에요 저 나이에 그건 대단한거지 엄청난거죠 그건 대단한거지 멘탈이 진짜 이런애를 계약해야되는데 사실 그런거는 김민재 선수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멘탈적인거는 아 멘탈적인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연세대 시절부터 동시대에 뛰었던 연세대 동료라던지 뭐 이런 선수들 보면 스트레스에서 밖에서 잔뜩 하고 오더라도 운동장에서는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 오우 들어와 어 그거 있어 진짜 있어 어 써봐 엄마 약간 그러고 보니까 대학클래스 이상으로 보여줬던거죠 맞으니까 피지컬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홀란드에서 그걸 본다 대단하다 붙는거 보고싶다 아 홀란드라는게 김민재랑 김민재랑 반면에 헤리케인의 상황을 봤더니 나이도 사실 이제 28이야 네 애매하죠 네 이제 찼어 그러니까 급한다는거지 네 계약기간도 이제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네 네 뭐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러면 레비가 야 무슨소리야 지금 조금 부진하듯 우리는 무조건 2000억이야 네 2500억이야 또 이럴 상황이고 에이전트가 사실 마음은 신형이 봐주니까 편할지 몰라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그럴 때 뭔가 이럴 때 풀어주는 막 싸워주거나 나이올라나 멘데스가 아니잖아 그 인맥이 없죠 다른 전문 에이전트보다 네트워크 네 기자들도 섭외해서 언론프레이드 할 줄 알아야되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직업이니까 동시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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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클럽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갔다가 던져놓고 던져놓고 다시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해야 되니까 피드백이 느릴 수 밖에 없지 네 사실 그런 협상의 기술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 에이전트인데 만약 그렇게 기자들과 누굴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까? 우측어를 이용하죠 못 믿어 없지 않습니까? 못 믿어온 기사를 쓰니까 더 이용하는거죠 아하 아 그걸 역으로 이용한다? 그렇죠 그렇죠 첫째인데 네 아 그런 우측어를 내가 활용을 한다 그리고 결과론으로 팩트는 정다호를 주죠 또 상대적으로 헤리케인은 연결됐다는 팀이 있었지만 맨시티가 가장 지난 시즌에 네 사실 그렇게 많은 팀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느낌도 아니야 어찌 보면 살짝 홀란디에 비해서는 그런데다가 팀이 컨퍼런스야 그러니까 챔피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더욱 동기유발이 없어 이게 뭐 동기유발도 없고 안되고 아 이거 뭘 믿을 구석도 없고 나이는 차고 그러니까 급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거 같아 그런데다가 멘탈도 보니까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센 친구가 아닌거 같아 네 멘탈이 뭐 세고 안 세고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적 타격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게 아니라 감독이 믿고 도닥거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아니 불만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사람이라는게 그렇잖아요 화병이라는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가서 진단서 나오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아까 우치원 기자 그건 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뭘 다 진지하게 받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해리케인이 이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네네네 홀란도도 언젠간 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연결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뭐 레알마드리드 맨시티 맨유 뉴캐슬도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자본은 되죠 네 자본은 되죠 뭐 파리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바르셀로나도 있죠 첼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벤제마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에 대한 지금 홀란드 얘기하는 거죠? 네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홀란드건 아 케인 이거 네알은 사실 그래도 만약 데려온다면 홀란드 쪽이죠 케인보다는 네알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케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지금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네 지금 뭐 홀란드도 연결 계속되고 있고 맨유도 지금 뭐 카반이나 호날두가 있지만 스트라이커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뉴캐슬은 당장 이 정도급을 데려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에 기본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맨시티를 인수했던 전 만수르 때와 이 아브라이모비치가 첼시를 인수했을 땐 돌아가면 그 당시에 선수 역임을 좀 보시면 돼요 응 그때는 뭐냐면 빅네임이긴 하지만 응 이런 월클들이 선택을 안합니다 그렇지 챔스를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밑에 월클들을 고를 거예요 응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빈유라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오지 네 그래서 차근차근 뭔가 데이터버스를 구축시켜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홀란드나 케인은 영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선수가 거절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갈만한 팀들은 있는데 두 선수가 약간 걸려있는 건 좀 있어요 뭐냐면 자 해리 케인은 여하튼 저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리죠 네 쉽게 안 보낼 거잖아 지금 아무리 폼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다가오는 이적 시장한테 보낸다 이번 시즌 끝나고 그래도 여전히 제가 봐서는 어떤 선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천억대에서 끝나지 않을까 천억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레인지가 한 15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저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레비도 인간인데 지금 폼이 떨어진 선수를 한 살 더 먹었는데 탈락을 하면 진짜 축구계에서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다른 구단에서 형이 가서 제안을 했는데 2400개씩 탈락 그 레비가 진짜 그러냐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앙서하자 어쨌든 케인은 레비가 좀 걸릴 수 있는데 그건 좀 조정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폼을 유지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죠 왜냐면 주급을 주기에도 부담스러운 선수인데 이정현을 그렇게 해버리면 못 갔나는 얘기에요 그러면 케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 이번에는 오케이 혼란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 바이아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 정도면 뭐 그냥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어 10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대충 천억 정도 왔다 갔다 환영했다는 다른데 뭐 그 돈이면 사실 혼란되면 누구든지 땡큐잖아 근데 문제는 저 주급입니다 그렇죠 주급이 지금 82만 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저거면 김덕배 따블이에요 따블 13억 네 13억 3천만 따블을 줘야 돼요 저거를 네 아니 그 주급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라이올라의 수수료가 3,400만 파운드라는 거예요 한 468억을 요구한다 그래요 요구하는 조건이죠 저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게요 해리케인은 여하튼 마상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네비하고의 그런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홀란드는 굉장히 높은 주급과 라이올라와의 어떤 수수료를 포함을 한 협상이 남아있어요 에이전트 아닙니까 네 조 입장에서는 어리고 자라지만 주급 비싼 홀란드 기량만 찾으면 일단 최고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비랑 협상을 또 해야하는 케인 네네 일단 큰 둘만 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에이전트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일단 누구를 선택해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선수가 좋은 주급을 받고 좋은 클럽으로 가게 되면 본인 수수료는 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468억 하면 1,400억 468억까지 하면 바이아웃하면 사실은 1,600억 넘는 거잖아요 그 돈 주고 안 데려가지 홀란드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가지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7월에 데려갈 거면 1,400억이면 되는데 내 수수료는 500억 주세요 근데 1월에 데려가려면 1,400억 더 높은 이정률을 제시해야 도르트몬트가 오케이 할 거다 그렇지 오케이 하겠지 대신에 수수료 깎였다 대신에 주급은 맞춰달라 했더니 아 그건 좀 힘들겠는데 힘들겠는데 근데 맨시티 많이 가능하지 만수루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내 돈 얼마든지 쓸 테니 뭐 응바페를 데려와라 그걸 하라 그럼 펩이 결국에는 원톱이 없으니까 그렇지 홀란드를 나는 데려오고 싶다 아 그래서 저 비싼 주급 같은 거를 다 조정하거나 아까 수수료 같은 거 다 묶어서 그렇죠 패키지로 딜 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네 딜을 쳐가지고 그렇게 홀란드는 그 문제를 비싼 주급을 해결할 수 있다 네 거기랑 현재로서 지금 에이전트에 초고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다 깐 거고 그러니까 나온 거고 그리고 21살이기 때문에 주급을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묶죠 2년 3년 단위로 묶습니다 3,4년 단위로 묶어요 묶는다는 게 뭐냐면 올해 13억 내년 14억 주급이 그 다음에 14억 그 다음에 15억 그 다음에 그래봤자 4년 지나면 25살이에요 네 그럼 다른 팀에서 이제 우리 팔게 팔아도 돼 그만큼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실력을 믿으니까 어서 사갈테면 사가봐 천억 넘게 부를 거야 사간대잖아 그럼 어떻게 잡아 이걸 못 잡는 거지 도르트문트가 재정적으로 발현 민혜급도 아니고 민혜는 뭐 도르트문트에서 재계약하면 우리가 분명히 데려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진다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과도 과대하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팔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급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매하는 것까지 다 하면 맞춰서 어쨌든 홀란드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쪼의 선택도 에이전트면 둘 중에는 홀란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맨시티는 홀란드 맞춰주더라도 둘 중에 만약에 한다면 둘 중에는 홀란드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케인은 어떻습니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력은 검증된 선수죠 월드클래스 중에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죠 도르트문트 발현 민혜는 레반도프스케 있다며 토트넘에는 헤리케인이 있듯이 근데 지금 심리적 상처 때문에 제기량이 안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맨유로 쓱 이장해서 다시 한번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래서 맨유에서 카바니밖에 없는 그 자리에 케인에게 홀란드는 안 되겠다 아빠가 안 보낸단다 절대적으로 안 보낸단다 그럼 우리는 케인을 해보자 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유캐슬이 계속 구회를 하겠지만 본인이 안 가겠죠 챔스를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맨유가 마지막에 케인에게 손을 내미지 않을까 그리고 레비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네요 맨시티가 결과적으로 홀란드를 데려오고 케인을 누렸던 맨시티니까 그러면 케인은 맨시티는 맨시티는 절대 안 보낸다고 했고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하지 말라고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맨유는 홀란드는 제외 시키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맨유가 하긴 지금 카바니나 호날두니까 사실 원탑이 없어요 근데 잉글랜드 국제 선수를 데려오면 다른 데 또 홈그론 홈그론의 이점도 있고 충분히 또 산초라든지 이런 연계플레이 호날두 연계플레이를 잘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이런 가설인데 물론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가설이 정의 그냥 예측 말 그대로 예측 3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